오늘은 박서진의 진아야 노래방 반중의 마취자 불러보겠습니다.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여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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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널 사람 했나 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두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난 아직도 난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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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널 사람 했나 봐 내가 더 널 사람 했나 봐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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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널 사람 했나 봐 내가 더 널 사람 했나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